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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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애 퓨어리 꿀이랑 꿀이랑 아주 좋은 공부를 해야지 김가현 이거 안경을 못 먹기 안경? 딴 애들 막 아악 이러는데 야이 이렇게 대단해 대단해 지금 딸까? 지금 따서 샀을 때 효과를 보는거지 중국어 시간은 마셔 어! 너 중국어 책 맥지 마셔 근데 까는 소리도 어째 쳤다 그니까 즐거웠쥬 되게 즐거웠지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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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마사지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해 좀 싫어 할 줄 알았는데 해 좀 허리가 뛰 야 해줘 아니 아니 너무 아프다 왜 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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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목소리 발렁하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야 야 나 야 야 이거 이거 엎드렸으면 어쩔 뻔했어 그렇잖아 야 진짜 조심해야 돼 됐어 너무 귀여워 아 만신창이가 나 버렸어 저희 매달에 나한테 바이러스 지금 바이러스 나 감기 안 나 근데 코로나 아니야? 잘 땄어 시험 못감이야 못감이네 못감이면 학교에 왜 나와 왜 불러? 시험은 안 옮기는데 잘 불러? 잘 생긴다 야 이게 언제서 족감이라고? 왜 즉시해서 안 되겠지? 아니 아니 이런 거 안 들으셨어 시험은 옮겨 시험은 옮기긴 옮기겠지 야! 너 어제 불리는 거야? 전염증이 없대 어떻게 불리는 조개 같냐고 야 야 야 당황하지마 당황 아아 아니 나 왜 아 그 Tai 아니 너 왜 도嬉 Unix 나 왜 어금이 왜 벌렸어 야 야 야 야 깜짝 놀라 애랑 깜짝 놀아 얘랑 깜짝 놀아 뭘onder què 외수 약간 해롱해롱해 부모님이 나다 나 왜 나 품이가 안 Sta 아니 전혀 아 맞아 이거 흥떡 호 야 여기 코 코 ㅅ 점용 Cr 앗! 아, 처음이야. 승계는 어디가 안 되게? 승계는 어디가 안 되게? 나에게 갈등! 시장 없이... 야아! 야아, 야아, 야아! 야아, 야아! 김치, 자고 싶대! 어디 뭐지, 돼요? 이러나, 이러나 보면은 1분에 심하대 1분에 심하대 진짜 깨워버릴거야 공부 나중에 더 미안하다고 하실까봐 예~~로 늦은데 야 나 오늘 너 프로필 들어갔어 나도 안빠를 맺었어 안빠를 맺었어 안빠를 맺었어 이러면 다시 내가 왔다고 나 나 끼웠대 이러면 다시 일어났때봐 다시 자더래 다시 잘 거야 응 더 잘 거야 일어나는데 2시간 동안 아빠 왜 안 끼워야대 나 기획에 올린거야 그러더라고 아 이거 맘에 안들어요 폰 날아줘 가시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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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그럼 이제 어두워지 내가 어두워지 내가 어두워지 새벽에 아 잠시만요 물 열면 그 공기야 아 그 시원한 공기 더 맞으면서 불 끄고 스탠드 켜야돼 우아 애지야 새벽에 다 애지야 새벽에 다 애지야 새벽에 다 궁금하잖아 오하하 이거 저녁정이야 응 뭐라고? 지설도 많이 말라나 있잖아 왜 저녁정이야 왜 저녁정이야 왜 저녁정이야 왜 저녁정이야 왜 저녁정이야 시민아 컴퓨터 걸려달라네 이거 42촌이야 언니 이 사람 언니 친구거든 사실 언니 사람 나한테 연락하려고 나한테 연락하려고 나 팔로우라고 어? 어? 근데 아하 좋아하는 사람이 언니랑 나 합치란거야 연애 연애 상담을 하면 솔직히 말해 지금 나 이러고 갑자기 왜 급발진해 어 나도 아악 이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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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찬아 너 머리 피고 다녀 너 찬아 머리 안 까봤어? 슬픈한 머리 피고 다녀 진짜 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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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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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아 어 저거 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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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너 머리야 어떻게 해 집어넣어 아 쟤 쟤 쟤 쟤 쟤 쟤 어 너 머리 내가 소원으로 맞아 우리야 세세야 우리가 황망이 있잖아 다운이 기억 못해 어떻게 해 나 조화가 아래 들어가지고 쟤 내일까지 짊는 거야 어 나한테 털어 우리엘만 있어 우리엘만 있어 우리엘만 있어 너 쟤 쟤 까매 나 찐 있어 어 오 다운이가 찐 찐 에이 정책을 안 했다 아니요. 에이 원래는 있었어요 아까 전에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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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지 솔직히 첫째로 간기네 지금 놀러왔다 이게 이스타를 잡고 싶다 이럴 수는 몰라 성을 몰라? 이름이 뭔데? 뭔 중환이군? 중환이군 중환이군 이준아 김준아 다 해봐 이거 진짜 생각하나? 왜? 왜? 내가 웃음이 없을 것 같아 너 왜 웃음이 없을 것 같아 내가 할 줄 알았지? 오빠도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엄마한테 부르는 거를 소꿉친구 중에서 나랑 생일에 있어서 난 생일도 맞아 난 약간 시력이 있는 것 같아 쟤라 가통장인 것들 쟤 너무 졸리난데 너가 백화신 너무 못할 것 같아 쟤라 앗 암호 좋아해요 네 근데 제일 좋아하는 쟤라이 어? 그래 호스랑이 4개 샀어 어떻게 그리는 거야? 아, 제 시댈루가 안탱해요 내 시댈루가 안탱해요 내 시댈루가 안탱해요 내 시댈루가 안탱해요 내 시댈루야 야 보세요 야 성예진 어딨냐? 야 성예! 야 성예! 야 성예! 야 성예! 야 성예! 야 우리 이번 시간 가수기잖아 아시겠어요 아는데 에어수 왜? 왜 때려오는데? 야 성예! 야 성예! 노래 좀 꾸준다 해줬어 나도 노래 좀 좋아해 노래 좀 좋아해 야 혜리야 야 혜리야 야 멋있다 야 이거 좋아! 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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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내 걸로 연결해 야 뭐! 야 성! 야 성! 소시해 봐주 말라고! 왼쪽이야 너가 왼쪽이야? 얘들아 고학쇠 보고 싶었다 왜있어 네 맛있어 전주zać 샆 This ALONE 제가 보러 왔다 감사합니다. 어디가냐? 저는 이 역시 만일 것 같은데 그래? 야! 참고! 잘 못 해봤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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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귀여운 자식 뭐하셨지? 아유 아유 그러겠습니다 근데 어딜가? 출발 좀 출발 아유 그itated 오빠가 거기서는 나 그냥 바패트 다녀요 아 credentials 아쉽어 여기사슬증이 없어서 아 그중 Ihnen 출었어? 엇? 어? 뭐라고요? 참고! 아잇 뭐야? 근데 왜 이러면 돼? 프로듀서 프로듀서 아 뭐하는데 왜 지니까 얘가 드디어 불가능했어 몰랐어? 그래 시크해? 시크하나고 시크하나고? 잘 나왔어 이게 웃기는데? 진짜 이렇게 예쁘고 있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콜날리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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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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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트 콜날리 콜날리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그쪽으로 이런 거에요. 내 목적으로 이런 거에요. 아, 그 어떻게 해. 우리 만나면 왜 그렇게 말해. 내가 탈출하고 못해요. 아, 저거는 다른 쪽으로 분할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민 영화. 우리가 겪고 있던 시민 영화가 없는 거에요. 이게 초기는 다른 쪽으로 하네요. 그 문 아래 가던 황을 분단 거였죠? 아, 감축제 이런 게 나온 거에요. 소원님 보내주세요. 이게 미니콩이 나온 거에요. 아, 이거 뭐해를 볼까요? 맛있게 봐, 이거? 의상이실. 이 영상은... 이게 원래는.. 가게 highways는 거에요? 오.. 잠 contextual measures 와, 잠실만 사용하는 게ounced. 장기경에 가서 쓰는 거에요. 이거는 아니지若 fres일 거에요. 미니콩이 없고. 모 ET$%& gla을랑은 치수機이고 어, 지키는 배chief resident님이나 섹시 ל steals Warszawa . 알 Robot Ultra nein arbitro. 수정당한 여자친구 나이 부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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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떻게 저거 하려고 어디 어떻게 저거 하려고 목표 정리나 저거 나 아침은 오일 주면 있는데 오일 주면 좋은데 목표 정리를 하시는 것 밤은 엄청 졸업하신거에요 화자가 진짜 대고득해지는 것 같다 나는 효과가 누워왔다 고맙다 아이고 이제는 완전 명확하고 안 돼 이 시간에 방금 여인은 다 이어가 있는 양복은 중학교에서 완전히 나고 너무 좋아 아이고 그다 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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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이 동력인 거야 이 돌이 동력인 거야 날라 오늘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냥 타자한테 오늘 이 돌을 주고야 죽여 운명의 메리치라고 이제 이거 좀 괴로운 거지, 엉망은 다 치엉이야, 진짜 치엉이야. 이거 바다로 갈 거 같은데, 이거 재밌어. 이거 귀여워. 이게 맞지? 하다가 원하는 데. 진짜 여기서 봐. 이거 나도 왔구나. 이거 이제 가자. 뭐하는 남자 아니야? 애정씨가 뭐더라? 하루 같은 게 더 귀엽나? 애정씨가 더 귀엽나? 아, 진짜로. 맞아. 이거는. 이건 지 알 수 있는데. 사진이. 이때. 아, 정땡. 이거 올라가서 이거. 세금을 해서. 세금 보는 거 같은데. 이거지. 지적이 이 방식을 소망하는 게 궁금해. 그. 방금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진을. 이거. 된다라고 할 수 있으며. 안 찍고. 보통 이거 기계로 할 수 있는데. 그다가. 이. 근데 사실. 하는 거예요? 그. 특히. 특히. 신뢰. bla. 신뢰. 뭐. 어떤. 정말. 이거는. 정말.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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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저. 미국. 이. 술이 나른 독특 냄새가 술이 나름이 있는데 술이 나른데 술이 느껴짖해 술이 느껴져 나 술 마귀 내 주문이 맘에 들었네 나 술 마귀 나 조금 더 많이 사야 되는 거니까 술이 나가지고 또 마음에 들었어 기억지 않을까? 많이 좀 있어 그냥 나 그냥 나 그래서 나는 술 마귀 그냥 property 맛있잖아 야? 난 나도 나는 나도 아, 당연한 사장 우리의 유치아 우리의 유치아 왜 어떻게 셨어? 그런데 왜요? 어떻게 셨었냐? 아, 이 영상이 다섯 개의 의한 자기다이거 유도제일 때가 틀었는데 콧수 낼 때 뭔지 알아요? 어, 바뀌시네 이렇게 다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않아? 2일에 들어갈 때가 안 돼. 3일에 들어간다니. 이래서 얘기해 놓으려고. 언니는 이렇게. 아 맞아요. 어떻게 풀어가지고. 원래 풀러 있었겠지. 아. 아 지금도 바빠. 근데 이거 저장 어떻게 해? 어. 저장도 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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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따 확인해 야 왜 욕하는데? 나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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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내 기회 시키지 뭐야 저거는 왜 안 돼? 이걸로는 왜 이렇게 생각나요? 왜 이렇게 생각나요? 안 돼 손이 좀 더 나아버렸어요 나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잘해 진짜 잘해 고연정이야 보라색깔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진짜는 상상 없더라구요 아우 죄송해요 아우 귀여워 그 다음에 그게 너무 헷갈린 것 같아요 아우 이게 귀에요 너무 귀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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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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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귀여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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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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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작할 läB病 algebra!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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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거 할 수 있어? 세지야 그거 있어? 테이프? 그거 작? 그거 갖다주면 안 돼 내일 뭐 이렇게 테이프 정진성 안 부러져? 이거 어디까지는 못해? 나 지금 대단한 소리가 있어 나도 좀 놀랐어 뭐하니? 청산별고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나 중간에 야구랑 같이 나 4잔밖에 안 와 나 4잔밖에 안 와 나 4잔밖에 안 와 글씨가 떨어져서 문제가 많아 글씨가 떨어져서 문제가 많아 글씨가 떨어져서 땅이 잘 한다 나 4잔밖에 안 와 혈은이가 그런 거 같네 요 하죠? 또 좋아 좋아 진짜 다리에 지는 거 너무. 아유. 틀렸거든? 아유. 아닌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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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제. 그니까. 이제. 다 같이. 아. 이. 아. 일단. 약간 기본적으로 늘 일격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신이 추모가 있어요 나 물어봐야 되잖아 너 우리 이제 가와도 가와봐 왜 저래 나 아직 봤어 못 봤어 길어갔나? 이거 부엌방이야? 어? 아 이거 부엌방이야? 유령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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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방이래 야 너가 내 이게 왜 이게 오잘마스 부엌방 흐르래 저기 어떻게 부엌방이 큰 창이지 차라리 부엌방이 아 이게 오잘마스 유령 중간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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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음을 듣고 한어 경음을 완성해봅시다. 2. 소지오희 소지오희 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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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 2. 하 2. 하 2. 하 2. 하 2. 하 3. 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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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자막 by 한효정 물을 어떻겠어? 물? 니 오셔모 아이허 볼펜 들고 빨리 써 중국어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멍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고 멍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고 멍 잘 써 잘 써 잘 써 잘 써 한 번 더 찾아봐 양당 쉬어 쉬어 왕이 인사 왕이 이 인사 땅 땅 땅이 딱 저러기지 않 fro? 땅이 딱이 있다. 나아. 나아. 자, 발전하자. 안녕 안녕 나 나 근데 왜 공부가 네 자 이거 한번 보자 티 땡 나 티 솔직히 쉬는 많이 잘한다 맞아요 1분 만에 찰 찰 찰 반 다시 한번 다 티 반 반 쥬쥬 쥬쥬 이 중에서 몇 번째 티 쥬쥬 티 쥬쥬 쥬쥬 아이쿠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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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림밤 뭐하는 그림냐 요리하다 요리하다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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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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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년도 요리인가? 네 요요요리 가사미 네 네 자 여기보면 우리 1학기 때 이미 다 배웠어 자 읽어봐 안녕하세요 다자 안녕하세요 자 자 자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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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나게 해서 좋습니다 라는 말이지 땡 워실 워실 자 중학여고 평강렬기강 1학년 2년 지거 세셩 자 우리 집은 4명이에요 워자요 슈퍼란 아빠 엄마 언니 아빠 마마 제제 너워 다 생각나지? 우리 집은 4명이예퍼란 자 나의 취미는 음악특기에요 워자하의 하우슈 킹빙예 오케이 나는 여기서 요 요 문장만 새롭게 나온 문장이야 자 뚜이는 어디어디에 대하여 라는 그런 뜻이야 어디어디에 대하여 어디어디에 대하여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 음악이 아까 뭐야 그럼 인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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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 워투이 인유에 워투이 인유에 헌요싱취 헌요싱취 나는 음악에 많은 관심이 있어 나는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워투이 인유에 헌요싱취 워투이 인유에 헌요싱취 알겠니 네 나는 축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워투이 인유에 헌요싱취 워투이 인유에 헌요싱취 여행of 여름 투 differences 해서 저희 또 처음 나온 단어야 그래서 그래서 샹당 랏슨 샹당 뭐가 되고 싶다고? 아 네 이 문장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관심사 난 나중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처음 나온 단어가 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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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띡 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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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시험 기간이 아니었으면 명언반 글기를 했었을텐데 시험 기간이어서 명언반 글기를 시험 못하고 뭐 기회 있으면 하고 명언반 글기를 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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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보면 사성사성이거든 우리가 싱취 라고 입고 있지 않죠? 앞에 있는 둘 다 사성사성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거는 조금 더 강하게 뒤에 있는 거는 조금 약하게 그렇게 두면 싱취가 아니라 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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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경극 경극하게 되면 중국의 오페라 중국의 오페라라고 좀 말했지만 줄거랑 양자강 연안지방에서 시작되어서 베이징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북경의 전통 뭐라고 해야 되나 전통국 전통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8세기 말 베이징에서 처음 생명된 후에 베이징의 사랑을 받는 문화 콘텐츠로 북부상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경극을 가서 보면 옛날에는 동네 동네마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동네 동네마다 리어커 내지는 그런 그런 걸 끌고 다니면서 기념곡 그 뭐지 무슨 극 같은 거 놀이돈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놀이 갖고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었어 이 경극도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북경에 가보면 큰 극장에 상냥하는 곳이 몇 분이 안 돼 근데 가보면 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어 어 중국 사람들도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 왜냐면 그냥 말을 할 때는 되게 짓 근데 그걸로 노래로 해서 아 막 이러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먹어서 거기 가보면 전 경극을 공연하는 그 극장에 대극장에 가보면 양족에 커다랗게 자막 있죠 자막 자막을 이렇게 띄워줘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영어 자막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어떤 데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면 상글로 된 자막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 나중에 너희들이 태왕 별리라고 하는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태왕 별리는 여기에 동국의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태왕 별리를 보면 중국의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이 역사적으로 어 실종이 있었던 어떤 사건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중국의 역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태왕 별리는 어 원래 원래 경극은 거기도 보면 여자도 등장하고 남자도 등장하고 하는데 원래 경극은 여자들이 저기에 출연을 하지 않았어서 그래서 남자가 여장을 해가지고 여자 역할을 하고 하거든 태왕 별리도 보면 남자가 둘 다 다 남자야 둘 다 다 남자인데 이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유명한 장국현이라고 들어봤니? 네 그 사람이 이 여자 동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여자처럼 복상하게 생기기도 했어 맞아 그렇게 해서 이 극 중에서 이 장국영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되게 허탕하고 진짜 남자스럽게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은근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막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 그 동성애 성격도 약간 물론 여기에 주된 내용이 동성애는 아니야 이제 안 보겠네 이제 뭔 소리야 그런 것도 약간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태왕 별리를 보면 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역할 수 있고 나중에 기회되면 그런 것도 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경각에서 했던 역사를 맞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하나 한다라고 하면 뭐 영화를 하든지 아니면 연극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뮤지컬을 하든지 오디션을 보잖아 그 역할에 딱 맞는 그 사람을 찍고 뽑죠 근데 경극은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그 역할만 한대요 와 한 번 그 역할이 정해지면 불변 한대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쌤이 봤을 때는 진짜 한 번은 꼭 볼만한 것은 뭐냐면 오페라처럼 막 그렇게 막 부동적이 그러진 않아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잡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덤블링도 하고 여러가지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실성보다 상징성을 추구하는 극이라고 전통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이 없지만 말이 없지만 말을 뜻하는 어떤 뭐를 하면서 말이 나와 뭐야 예를 들어서 깃발을 한 4개 정도 들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닌다 이거는 극중에서는 군사가 수천명을 의미해요 군사가 수천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몇 가지 상징성들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거는 이렇게 하면 말이 달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장식이 정말 휘영찬란하죠 그 분장도 물론 휘영찬란하지만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보면 와 정말 이거는 장난이 아니라 전부 다 숲 숲 숲 숲 숲 숲 그리고 Unde 그리고 여기 옷 보면 완전 몇 겹을 덮쳐 입겨 벽쳐 있기도 하고 한데 거기에 조명을 조이면 땀도 encamaki 나게 팔지럽게 한다고 예전에 책을 εί tyres 읽은 적이 있어서 스모, 스모도 보셔야겠네. 여기 보면 사실성보다 높은 상징성을 추가하느니 비법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 하고 요거 알아보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요 첫번째걸로 읽어보고 생 두번째, 여기서는 두번째 부분도 좀 알아보세요. 여기 보면 배역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생, 단, 정, 추야. 생, 단, 정, 추. 4가지로 나뉘는데 생은 남자역, 단은 여자역. 여자역은 붉은 색깔로 흰 얼굴에 분칠하곤 한다면 여기만 붉은 색깔로 과감하게 눈을 쫙 올라가게 해서 점점을 하는게 특징이고 그 다음 정은 완전 개성이 강한 남자를 뜻해요. 그 다음에 어린빵의 역인 추. 이거는 추할추자야. 추할추자. 추할추해잖아. 추할추. 아니, 아니. 가을추에요. 그렇지, 가을추겠지. 추할추. 그 다음에 인물마다 인물마다 문장법이 정해져있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리엔푸라고 해. 리엔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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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리엔푸. 리엔푸. 이거를 우리나라 신문 검보라고 합니다. 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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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데 네. 여기 보면 검보. 색깔 이거 남기할 필요 없어. 네. 이거 남기할 필요 없다. 그냥 알아보기만 해. 붉은색은 총성. 영랑. 의류를 뜻하고 검정색은 대당영맹 강직을 뜻해. 나네. 흰색깔은 교활운용. 황색깔은 남복자니. 그 다음에 란은 파란색깔을 말하는데 오만라. 아니거든. 아. 장기 독특이야. 그래서. 요 얼굴. 덤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관객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행행이. 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조조가 음룡이에요.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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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류군은 한. 친한 편이 넘는. 나양을. 그렇구나.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런 정상 속의 신비로운 인물. 이런 사람들 등장시켜서. 각색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어. 여기. 수육이. 그 다음에. 뭐. 양육이. 뭐. 이런. 이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상징적인 연기. 이것도 암기할 수는 없어잉. 그냥 알아. 그냥. 그렇구나. 만세. 아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거요. 경국이 어떤 거냐. 정영화도 배우고. 요거까지만 알고. 아버지는 그냥 정보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래하거나. 대사를. 노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대사를. 어. 암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경국을 할 때는.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언어들이 많아서. 젊은 중국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 좀 있더라고요. 내가 중국사람 아니어서. 아예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못 알아듣고.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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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하지 않겠다 승부전 요소가 있다 승부전 요소? 난 스포한 거 제일 싫어해 부자들만 알고 있는 클랩 바구니 우리만 재생보로 왜 이래? 트럼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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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감 반감 이거는 반감인데 얼굴 가면이 확 바뀌는다고 지금 보여주는 거에요 박연아 오 이렇게 울었고 진짜 울었고 너무 좋아 진짜 울었고 진짜 울었고 진짜 울었고 진짜 울었고 진짜 울었고 진짜 울었고 우와 반복했어? 포항별이 봐야 포항별이 서점에서 왕국 멘탈 랜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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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하네 아 모니터야 저거? 아 모니터 모니터 코만 건드리는 거 보이던데 근데 그 어디에 신기는 거지? 어머 어머 스토드 첫인거 같아 파기력은 있네 그 뀨은 무겁지 않을까? 스토드 어디 있을까? 이것도 첫인거 같아 절자식이 맞을까? 예? 우리 애 원래 훅훅훅훅훅훅훅훅훅훅훅훅 근데 그런거 있었어 어 저기 남자 예쁘다 그걸 봤어야해 우리 애 남자 아 제가 엑몬이 아 뱅잼오쿠야 진짜 옥해네 어머어머어머 버지셨다 진짜 벗으셨다 벗지 않으셔도 벗어요 귀여워 되게 미소를 나 미소 좀 공격적이지 않아 되게? 공격적이지 않아 되게? 모자리에 있나? 반응인거? 되게 뿌듯해 하신다 귀여워 위에도 벗으셨어 중국에 여행가게 되면 이런 데를 꼭 데리고 와요 진짜 쉬운거 마지막에 걷는건 어찌 쉬운데 쓰는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저 망토 있잖아 망토에 선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캐어내려고 아주 친한 사람이 봤는데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끈을 하나 딱 잡아당기면 가면 하나 딱 벗겨지고 마지막에는 벗겨지는 얼굴에다 가면을 씌우는거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저거는 극끼래요 극끼리 진짜 마태봉길 마태봉길 이렇게 동문화가 있는데 왜 뺏을 때리려고 가복효 가복효는 진짜 못 보겠다 가복효는 진짜 못 보겠다 가복효 깡고 탓 너무 어려워 가복효기 여태웅 이런 감성이 너무 무서워 다시 헬로우 가복효기 연결들 유리와 tumblr 가복효기 가복효기 민원 제복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자 나중에 길이 회복하고 자 보자 여기 ㄱ εδώ ㄹㄧㄧㄷ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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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 ㄱㄱㅆ ㄱㄱㄵㄱ ㄱㄱㄱㄱ ㄱㄱㄴㄱㄱㄱ 자 읽어보자 자 드디어 초등학교 3학년이야 여태까지 한 번 배우고 있었던 건 1학년 2학년 여태까지 한 번 배워드 발음 세 번째 동시 동시 워샹 워샹 슈 동시 나 중국에서 대표되는 요리 사장매 베이징도 사대요리 산공요리 장수요리 산공요리 야 뭐해 버스 어디있어 안에서 안에서 뭐하는거야 생각해보는 요리 아 이거 버스율래?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민숙이 민숙이 이승이아 민숙이한테 많이 받아서 민숙이한테 많이 받아서 민숙이한테 많이 받아서 어색 송아 이싱만 이렇게 예수 예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좋았어 진짜 배가 없잖아 한라산 갔어 아무 때나 김치참에서 가져가는 게 없어 한라산 할 결과부터 11단원까지 시험을 생각하고 무언가맞아 난시험하자는 표현을 할 수 있고 비교와 불만을 표현할 수 있고 비교와 병험 예전에도 하려고 하면서 보여줬지만 병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험경이 몇 번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 여기, 여기 하얼빈! 완전 추운 곳! 완전 추운 곳! 나 얼음으로 만든 거야? 여기가 중국이죠? 하얼빈이 여기 어떤 성에 있니? 헤이로땅성! 지빈성! 지빈성! 애들아 왜 웃어? 지금 이름인데! 지빈성 아니야? 지빈성이 우리나라식 발음은 뭐? 예스! 빌림성! 이게 안 붙인다! 헤이로땅성은 우리나라말로 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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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당성! 흑! 흑정성! 흑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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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쯤에 있어요. 알겠니? 자, 봐봐. 여기 봐봐. 이게 흥룡감성이야. 흥룡감성 중에서도 흥룡감성의 성동 가장 대표되는 도시 알겠니? 가장 대표되는 중심도시 이게 바로 하울핀이야. 하울핀 우리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와 관련돼서 안중근 의사가 처형을 당하면서 우리나라가 나라가 다시 헤어질 때까지 나의 시신을 어디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곳이 바로 여기야. 하울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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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요쪽. 요쪽. 똥룡이 표시해서 하울핀. 하울핀니? 흥룡감성 어떻게 해. 여기 보이지? 흥룡감성 흥룡감성 너 아빠 스크래지 웃음 빙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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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 여기 학습지 보면 서울 빙주는 찾아 표시했지 그 다음 사진을 찍는 중국으로 써 아이고 선생님 이거 발로 쳐야 될건데 친절하게 써줬구나 자 첫번째 바가 빙쥐에 지혜 빙쥐에 지혜 빙덩 지혜 빙덩 지혜 사실은 빙쥐에 지혜 빙덩 지혜는 동시에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빙덩 지혜가 빙설재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울핀에 대해서 알아보기 하울핀은 중국 대륙 최국단에 펼쳐진 동베이 동북 평원 중앙을 가르는 중앙을 흐르는 천화강이죠 천화강 연변에 위치하고 있다 태일웅 어 태일웅 태일웅 지양 태일웅 지양 태일웅 지양 태일웅 지양 서울보다 그 도시가 낮고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9도 5.7도 중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 그 도시 매년 1월 2월에 열리는 얼음 축제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좌판에 넣고 팔아요 좌판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이 자체가 냉동고야 하얼빈 얼음 축제 하얼빈 얼음 축제 하얼빈 얼음 축제 하얼빈 얼음 축제 매년 1월 5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열린대요 두 달 동안 열리는데 1963년부터 열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이때가 이제 처음 시작이고 빙설제와 빙등제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가 된대요 빙설제 빙설제는 송로란 북쪽에 있는 타이앙다옥 태양도야 우리나라 발음은 태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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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 눈으로 만든 조거품을 전시하는데 바로 요거죠 요거 이게 석고가 아니라 눈이 안 눈 눈을 왕초놓은 거를 근데 이게 자극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야 사람 와 엄청 크네 여기 사람 여기 사람 그리고 사람을 통해 수출어폼인 줄 알았지 수출어폼이 아니라 이게 실제 노입입니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 우와 짱 우와 아빠가 수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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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좀 이렇게 저 그 추운 겨울이지만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전세계 사람들이 저기에 간대요 커세계 우리나라 사람들 유학생들 여기 많이 가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저 그 흥영방송은 아주 표준어를 써 뭐 어떤 그 뭐 약간 터투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배우면 정확한 표준어 표준 중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여기 많이 가고 요즘에는 그런 제도가 사라졌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선생님 제자가 여기에 유학을 갔는데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뭐려나 학비 생활비 심지어는 어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용돈 이런 거 다 주고 용돈까지 다 주고 용돈까지 다 주고 용돈까지? 그쵸 이 식비까지 다 주고 그 다음에 조업하면 취업까지 알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항상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한 명씩 4,5명씩 정부에서 선발되어서 가슴 했었거든 우와 지금 대학 졸업해서 어디 좋은데 표준아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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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구 병구 땅이 군장 이분 만드는 사람은 심혈이 좀 떨어진 사람 같은데 어머 형이 눈이 좀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이네요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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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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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술인가 동술 우와 날개받아 우와 이거 이거 오 아 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자 이거는 아이콜 이거 형 오 어 거기가 없네. 썽지.. Original? 그냥 처음 보다 이런 빙금제의 사진만 만들어서 성화강에서, 겨울대는veis훈형형형형형 용 이게 얼음 밤 이렇게 hydraul이세요 그럼 그거를 화려한다고 gang별로 아이 sisters 유명한 그런 건축물들 있지? 그런 건축물들을 만드는데 이거는 얼음이기 때문에 속이 터지잖아? 속에 이런 색깔의 조명을 달아서 밤에 보면 이게 훨씬 더 멋있어요. 낮에는 조명이 눈에 안 뜨는데 밤에는 얼음이 차게 많이 비싸고 싶어요. 딱 얼음이 차고. 여기 아직 얼음이 차고. 아까 박진희에 사용하는 얼음이 짧아온 곳이 스파박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백두산이야. 여기 서울, 우리나라 지도, 백두산이 발원지야. 손머강의 발원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흘러가지고 러시아까지 가는데 여기가 중국, 여기가 중국, 여기는 러시아. 이렇게 해서 이 손머강에 손머강이 서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손머강에 천러 천러 번거란네 네 친구가 우리 어디서 많이 듣고 네 어떤 선생님이 오늘 말하기 평가할 때 어디 어디 가봤냐 라고 해서 경험을 물어본 적이 있지 네 거기서 너희들이 발음이, 12반의 발음이 전부 다 북경으로 먹었어. 이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치우로 발음을 많이 해가지고 치우는 CH 아니고 이 발음은 왜 쥐라고 해?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해봐 췄 췄 췄 자, 질문합니다 니 췄고 베이징마? 워, 베이징고 자, 이때 봐봐, 매, 췄고 매, 췄고 췄고 매, 췄고 니 췄고 베이징하우야마 워, 매, 췄고 워, 베이징카우 선생님, 그럼 뭐라고 질문해? 베이징카우야, 번하라고요 베이징카우야, 먹어봤니? 먹어봤으면 워, 췄고 안 먹었으면 워, 매, 췄고 워, 매, 췄고 워, 매, 췄고 우리 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알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자, 다음 시간에 췄고 가, 가, 들어가 이거 아니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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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핸드폰이 나왔네